동원씨가 추천했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시나리오를 막상 보니까 같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동원씨가 특히 같이 촬영하면서 살갑게 잘 대해줬습니다 한강에다가 텐트 쳐놓고 같이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촬영 때문에 같이 참석을 못했지만 아주 잘했던 그런 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